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우지스는 1.29% 하락한 15,885선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역시 1.58% 하락했고요. S&P도 1.56% 하락하며 1,60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최대 큰 관심사는 바로 유가인데요. 지난주 후반 급등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라크의 지난달 산유량이 역대 최대치로 집계되면서 다시 한번 공급과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거기다가 지난해 중국의 디젤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가는 다시 한번 30달러 아래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살펴보시면 WTI 7.70% 하락한 29.71을 기록했고요. 브렌트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6.74% 떨어진 30선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스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이날 다우지스 하락 출발했습니다. 특히 이날 나온 미국 1월 델러스 제조업지수가 나왔는데요. 1월분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국제유가가 또 한번 흔들리면서 대형 에너지의 하락이 다우지스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다우지스 결국 하락하면서 만 6천 선을 이탈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대형 에너지 업주인 셰벌원과 엑션모빌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셰벌원 살펴보시면 이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80달러 선을 겨우 지켜내며 3.17% 하락한 80.89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사우디 아랑코 최고 경영장은 셰일업체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인 아랑코의 최고 경영장은 장기적으로 셰일업체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인터뷰를 통해 사우디와 같은 저비용 생산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물론 셰일업체들도 원유 생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사우디의 목표는 셰일업체들의 종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자가 안전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원유시장이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매년 추가적으로 공급량의 수요와 균형을 이루어 초과 공급을 없애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를 방어해줄 방어주들을 공개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현지시간 25일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면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적은 내수 위주의 종목을 고르면 된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침체 발생 시에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선 재무 건전성이 높은 종목 살펴보시면 기술주에는 페이스북과 알파벳을 선정했고요. 생명공학주에는 바이오젠을 골랐습니다. 또한 미궁대 매출이 큰 종목도 공개했는데요. 먼저 금융주에서는 웰스파고와 기술주에서는 인투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재에서는 메이시스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 침체를 전망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현 S&P500 지수 수준이 매수할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징주에서도 살펴봤듯이 셰브론과 같은 에너지 업종이 국제요가 급락에 또다시 증시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별로 좀 더 자세한 동향도 짚어주시죠. 네, 3대 지수와 마찬가지로 전 업종 이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에너지 업종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금융업종은 2.02% 하락했고요. 자제 업종 3.19% 하락했습니다. 전기가스의 하락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0.84%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유럽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럽 증시는 장중에 잠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제요가 급락으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지수 살펴보시면 0.29% 하락한 9,736선에 마감했고요. 프랑스 깨끗직수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58% 하락한 4,311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상품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달러인덱스 국제요가의 하락으로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인덱스 0.22% 하락한 99.36을 기록했고요. 반면 국제금값은 유가 급락과 달러 약세 역량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82% 상승하며 1,105선을 기록하면서 1,1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WTI의 브랜드 이후 5%, 7% 가까이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시장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시황센터의 기보전 캐스터였습니다.